돌려주세요. 멈춰. 훔칠곡곡 콩가.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. 와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. 룸바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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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이 싫다. 뜨거워 싫다. 그런 게 사랑에 타지 않는 차가워진 저 달빛이 좋다. 차가워 좋다. 그녀의 머릿속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. 그래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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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은 대로 가.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의 사랑 찾아가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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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만족할런지. 다시 돌아오겠지 설마 설마 했었지. 달빛의 사랑을 꿈꾸는 그녀. 알고 보니 정말 헤어지려 하네. 잡으려도 잡을 수 없네. 나 그녀 정말 사랑하나 봐. 안 돼. 허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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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려구. 아 다갑습니다. 예. 결론 나왔습니다. 네. 자 허진 씨 박지원 씨 결승. 축하합니다. 두 번째 대결. 스컬 앤 하하 대 발샤벳. 자 이번 예선전은 완전 선남선녀의 대결이에요. 야. 우리 스컬 앤 하하가 요즘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 있죠. 라가 머핀. 라가 머핀. 라가 머핀. 네 라가 머핀. 어떤 노래지 일단 우리가 좀 들어볼까요 먼저. 컴온. 여기 맨. 레츠고. 뮤직. 라가 머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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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요 반말이의 그 아들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진짜? 어? 도남동에서? 도남동도 놀러 오시고요 진짜요? 도남동에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직 미혼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자유연애를 자유연애는 뭐예요? 직업이에요 직업 자유연애 자유연애를 하면 오늘 이 친구를 만나도 내일 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 그쪽 계셨잖아요 아 혼나? 형한테 혼나? 쌍둥이가 있어 지금 내가 굳이 결혼을 생각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?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요 하하가 옆에서 장난처럼 얘기하니까 농담처럼 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들었어요 휘재형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스컬도 혼나? 형한테 혼나? 정회장이시니까 스컬앤하가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? 8월 말에 제가 15년 만에 단독 콘서트죠 스컬앤하 전국투어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주시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컬앤하에 맞서는 달샤벳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하네요 굉장히 여성스러워졌네요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쉴 때 공백기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나? 이런 질문을 좀 하거든요 네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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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여기까지야 제가 분명히 사귀었나 했더니 네! 그래서 가은은 쉬는 동안 이번 앨범 나오기 전에 자유연애를 한 걸로 저희가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컬앤하 대 달샤벳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스컬앤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our 쏠리도 첫 생 척kea quatre Wow poz 오른쪽 NOW 2 도전 다 cs ела 먼저 예아 예아 후 백업 백업 후 예엄마 예엄마 후 후 후 후 너무 예쁘다고 해도 불났어 너를 떠올리며 거절했지만 이번 이 이